만나마 미래 투모로 바이 투게더 네 트와이스 전세계 케이팝 팬들이 주목하는 아티스트들의 대결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최종 결과 보여 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 1위는 고아있습니다 수상 체감 부탁드려요 네 오늘 저희 알캐스터 1위 했는데 열심히 이번 앨범 같이 만들어주신 상담부 언니 오빠들 그리고 헤메스 언니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무 팀 언니들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보지 못했지만 원스도 너무너무 고맙고 다음에는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거 보고 있을 정현이한테도 고맙다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오늘 이렇게 1위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것보다 요즘 날씨도 많이 춥고 한데 원스 여러분들 못 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데 아프지 말고 몸 건강 잘 챙기면서 우리 얼른 빨리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원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위를 차지한 트와이스의 꿀공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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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